이번 시간에는 버튼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튼 컴포넌트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A 태그, 즉 앵커 를 이용하는 겁니다. 앵커 를 이용할 때는 여러분이 이 앵커가 버튼이라는 사실을, 버튼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이커리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A 태그를 사용했고요.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index.html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다가 데이터 롤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 거기다 버튼이라는 값을 줘서 이것을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데이터 롤을 버튼을 주고요. 그 뒤에다가 데이터 미니라고 하는 값으로 투룩 값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경량화된 작은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폼 버튼이 있습니다. 폼 버튼은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먼저 좀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폼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폼이죠. 폼 버튼에서 폼 버튼에는 이 인풋 타입 버튼도 있고요. 아니면 그 태그 이름 자체가 버튼인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폼 버튼인데요. 이 폼 버튼인 경우에는 A 태그와는 다르게, 앵커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버튼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롤을 특별히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버튼 컴포넌트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폼 버튼의 태그의 형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풋 타입 버튼인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이 나오고요. 버튼이라는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풋 타입이 서브밋인 경우에도 버튼으로 만들어지고요. 인풋 타입이 리셋이거나 이미지인 경우에도 이렇게 버튼의 모양으로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jQuery 모바일은 자주 사용될 만한 아이콘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이콘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 화살표를 쓰고 싶다면 이 jQuery 모바일의 버튼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에다가 데이터 아이콘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 그 아이콘의 값으로 allow-l을 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버튼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allow-r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버튼의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아이콘 POS 포지션 값을 left-right-top 버튼 중에 하나로 주게 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이콘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아이콘 포지션의 값으로 top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콘의 위치가 이 상단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튼의 그루핑이라는 주제를 알아볼 건데요. 버튼의 그루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튼들 중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이 yes, no, maybe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 버튼들이라고 한다면 이 버튼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루핑을 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들을 감싸주고 있는 div 엘리먼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div 엘리먼트의 데이터 롤의 속성 값으로 control group이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버튼의 배열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하고 싶다면 여기 데이터 타입으로 허리젠탈을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 버튼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버튼의 테마는 이 버튼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a 앵커에다가 데이터 테마라고 지정을 했죠. 그리고 값으로 a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 수화치 a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테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 나오는 이 테마 수업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 데이터 테마로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걸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버튼의 이 디자인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